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살롱지기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알죠 알죠 축하합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네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팟빵 이벤트 덕분에 네 자리 숫자가 넘긴 했는데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는 숫자가 줄긴 하겠지만 저희를 이벤트에 선정해주신 팟빵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고 시작을 사랑합니다 언제 저희가 네 자리 숫자가 넘어보겠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 언니들 앞으로의 각오를 좀 듣고 우리 1,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감독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진지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부담감 느낄 필요 있을까요? 그냥 즐겁게 지금 했던 것처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듣지 않을까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자신만만하다 정말 저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요? 저는 원래 그냥 어차피 언니들 아니면 언니들의 지인들만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그동안 되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 부담스럽다 빨리 다 구독자가 빠져나가지만 좋겠다 안돼 그거 아세요? 우리 줄거리 속에 매니아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영화 줄거리 아니요 소설 줄거리도 제 주변에서도 벌써 몇 분이나 혹시 은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소리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듣기 좋다고 사실 저는 힘에 붙여가지고 5월까지만 줄거리 녹음을 하겠다라고 목소리 탑이신 도희님께 넘기는 게 어떨지 줄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줄거리를 재미있게 듣고 계신다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와 저 은하님이랑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리 소설 그리고 추리 영화와 함께 살롱을 열게 됐는데요 오늘 언니들과 함께 할 책은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입니다 유주님이 선정해 주신 책이에요 네 맞아요 이 책을 살롱에 추천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추리 소설 좀 좋아한 편이었는데 제가 추리 소설을 보게 된 계기가 아가사 크리스티거든요 중학교 때 처음 저기 다락방 어딘가에 있었던 빨간색 표지의 책을 그 문고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시리즈를 엄청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뭔가 영화랑 소설 얘기를 하시길래 뭘 추천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요즘 코로나여서 좀 다들 기분이 다운되고 하는데 너무 심각한 것보다는 좀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 심각한 거 말고 재밌게 읽자고 해서 벌써 한 4개월째 재밌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느낌도 없지 않고 그냥 너무 감정에 막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그냥 딱 추리 소설은 사실 그렇게 감정을 배제하는 거가 되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 읽게 돼 스토리를 따라가죠 그냥 보고 있어 범인이 누구지? 왜 얘는 죽은 거지? 어떻게 하다 죽게 된 걸까?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 이런 재미를 자꾸 찾게 되는 그래서 다른 생각 요즘 보통 영화나 책 보면은 중간중간에 자꾸 딴 생각 들지 않아요? 맞아요 핸드폰도 뭐 괜히 방도 한번 쓸고 따고 책상 정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추리 소설의 장점은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1억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미스터리 소설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 소설을 집필한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야말로 정말 엄청난 분이세요 1976년 86세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약 90여 권의 책을 펴낼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서 여성 최초로 왕실의 기사작위? 기사작위를 받기도 한 분이시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작가죠 혹시 언니들은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작품을 이전에도 접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일단 이름만 듣다가 포하로라는 작품을 번역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작품을 접한 건 그때 처음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뒷조사를 하다가 포하로라는 등장인물이 타임즈에 최초로 실린 허구의 인물이 맞아요 죽음 타임즈 첫 페이지에 실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부고 포하로 탐정 이래가지고 몰랐던 내용인데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의 부고가 이렇게 신문 일면에 나는 거는 최초다 이러면서 났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정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렇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러면 접하게 되셨던 것 같고 도윤님은 혹시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작품 접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전에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워낙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식의 출입물을 워낙 유행을 했었고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문구판으로도 많았었고 근데 하나하나 기억에는 사실 남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예전에 오리엔트 특급살인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저 영화도 재밌게 봤었고 책도 한번 다시 읽어봤던 것 같아요 애가사 크리스티는 저한테는 이 정도입니다 조그마한 종이콥의 하사분 1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느낌인 것 같고 수많은 작가 중에 하나였다 근데 저도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작품을 많이 접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는 작품은 도희님이랑 비슷하게 오리엔트 특급살인? 그리고 영시를 향하여 ABC살인 사건 정도 근데 9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고 하니까 이걸 만약에 하나씩 다 찾아본다고 하면 한 달에 한 권씩만 읽어도 정말 수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엄청난 양의 분량인 책을 그렇게 평생 동안 집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존경할 만한 포인트가 마흔에 14살 연아의 남자와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멋진 여성 아닙니까 멋진 여성 없네요 우리도 늦지 않았다 근데 그 연아의 남자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았죠 서로 약간 고고학자였나 남편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발굴한 거를 아가사 크리스티한테 이제 바치기도 하고 아가사 크리스티도 이제 있는 책에 남편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정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언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진짜 부럽다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90여 권의 책 중에서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이 책 언니들 어떻게 읽었는지 소감부터 듣고 시작해봅시다 저는 뭐 재밌게 읽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이런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아가사 크리스티 말고 샬롯 홈즈 시리즈나 뭐 이런 루팡도 약간 추리일까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상하게 아가사 크리스티가 좋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문체가 마음에 들었나 그런가 약간 여성의 느낌이 좀 났는지 저한테는 좀 더 편하게 읽혔었던 코드가 좀 잘 맞는 느낌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 읽었는데 이게 사실 중학교 때 읽고서는 다시 읽은 거잖아요 책을 다시 읽었는데 왜냐면 이 작품이 뭐지? 영상화도 많이 돼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어요 영화화된 건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영상 영화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범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추리소설의 가장 큰 뮤미는 범인찾기인데 중학교 때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봤는데 지금 봐도 사실 촌스럽지 않았다 범인을 알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밌게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거의 한 1939년? 한 80년? 아 8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까 아가사 크리스티가 작년이 아마 첫 작품을 내고 나서의 100년인 거예요 네 아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진짜 은하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 저는 일단 너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동요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인디언 그리고 이 노래가 여기 책 속에서는 자장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잔인한 자장가를 애들한테 불러줄까라는 생각이 일단 컸고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원 리르 투 리르 쓰리 리르 인디언 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이 안에 나오는 노래가 있죠 네 시라고 나오던데 여기서는 아닌가? 동요예요 동요 여기에는 자장가라고 자장가라고 나왔었나요? 시가 따로 있고 노래가 따로 있고 그걸 서로 섞어서 이제 작품을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잔인한 가사였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대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마지막까지 사실 이게 한 통의 편지가 아니었으면 이 범인이 밝혀지질 않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을 때까지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럴만하지 그래서 그게 좀 일단 너무 속상했고 속상할 것까지 나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거에 너무 속상했고 저는 쌍둥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블플레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빗겨 나가서 완벽하게 빗나갔죠? 네 그랬어요 그런 재미가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도희님은 오늘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을 배제를 하고 이제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되게 재밌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다는 거는 그 당시 독자들을 대상으로는 되게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재미를 주고 뭔가 몰입해서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실패를 했고 몰입하지 않았다 몰입이 될 수가 없었고 저는 계속 그게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가지고 즐거움을 주려면 살인사건을 소재로 뭔가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해받는 사람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건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만들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인디언 소년 그것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모티브고 근데 이게 처음에 시로 만들어졌을 때는 흑인이었대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흑인 백인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인디언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난 인디언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인종차별 이슈로 피하기 위해서 인디언은 괜찮아? 근데 영어로 만들 때는 아예 이것도 피하려고 솔저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당시에 대상으로 하는 독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몰입하기 쉽게 만들어진 거긴 한데 아 나는 요새는 잘 모르겠다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다시 읽으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모르겠다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이 소설이 1939년에 쓰였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사고들을 계속 바꿔주는 어떤 문화의 변화도 생겨나고 가치의 변화도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강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걸 감안하고 읽어내려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썰을 좀 풀어봅시다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대략 어떤 이야기로 전개되나요? 어느 날 소문이 되게 무성한 섬이 무인도 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누군가가 샀다라는 소문이 연일 신문에 쓰이죠 근데 8명의 사람이 어떤 UNO원이라는 사람한테 의문의 편지를 받아요 그 인디언 섬으로 초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 8명의 사람이 그냥 초대가 돼서 그 섬으로 간 거죠 그래서 갔는데 막상 그 자기를 초대한 사람은 없고 2명의 하인 부부가 자기들을 맞아줘요 하인들한테 물어봤었더니 하인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떤 녹음된 확성기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면서 이 총 10명의 사람의 과거에 범망을 피해갔던 어떤 과거의 살인죄에 대한 거를 너의 책임이 있음을 뭔가 어나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들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이야기인데 범인이 누구일까를 그러니까요 추리하게 되는 추리소설인 거죠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인디언 인형이 하나씩 없어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노래 가산말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죽어나가는 맞아요 그거 좀 끔찍하더라고요 가산말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첫 번째 사람은 목이 막혀서 죽고 두 번째는 자다가 일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 사람은 대본으로 놀러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네 번째 사람이 장작을 패다가 도끼의 몸이 반이 잘려져서 이걸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유주님 야 천재인데 그러니까 유주님이 얘기하신 이 추리소설 많은 추리소설 중에서도 특히 에거사 크리스트가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뭔가 이런 구전 동요라든지 이런 라임이 하나씩 들어가고 인형이 하나씩 없어지고 좀 약간 우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히 되게 잔인한 살인사건이지만 질서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짜여져 있는 게 또 여자분들 좋아할 만한 포인트도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드라마가 드라마적인 설득력이 좀 떨어지면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다 생각이 드네요 그 인디언 인형이 주는 공포감이 또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음 살인을 예측하게 되잖아 다음엔 어떻게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정말 그렇게 죽어나갈 때 그 공포감 밀려오는 공포감 이런 건 되게 표현이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온섬을 뒤졌을 때 자기들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공포감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인인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다음엔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도 예지 가능해 예지 가능해 근데 그런 게 조금 약간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그런 서스펜서가 좀 있죠 이 소설에는 8명이 초대 9명이죠 부부까지 포함하면 10명 9명이 초대를 받고 부부 2명이 있어서 10명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원래 7명이 초대받고 2명이 있고 1명이 대리인 아닙니까? 아이장오이스라는? 아니요 아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총 8명의 사람이 제가 그냥 설명을 할까요? 인물들은 처음에 이제 위그레이브 판사라고 판사가 한 명 초대를 받고 그 다음에 베라 크레이슨 이라는 여자가 이를 도와주는 역할로 초대를 받고 롬바드 필립 롬바드라는 사람이 초대를 받고 어떤 미션 같은 걸 이상하게 받고 초대를 받죠 그 다음에 앤서니 마스터? 이라는 젊은 우아하게 생긴 왕자같이 생긴 사람이 초대를 받고 메카서 장군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메카서라고도 나와요 다른가 보다 어쨌든 퇴역 장군이 또 한 명 있고 그리고 의사 암스트롱 의사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약간 나이가 많은 노처녀로 역할로 나오는 에밀리 브렌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블루어라고 하는 탐정이 있고 이렇게 8명이 초대를 받고요 갓 그 8명이 섬에 도착을 했더니 로저스 부부라고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 10명이 초대를 받고 이 10명이 그 10명의 인디안 소년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죽임을 당한 그렇구나 내가 잘못 파악을 했네 여긴 여기대로 공부인데 누구지? 근데 이들 모두 법망은 피했지만 과거의 죄를 지은 인물들이고 섬에 고립돼 차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언니들이 느끼기에 솔직히 이 정도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 않아 싶은 인물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와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죄를 가진 인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한 명씩 꼽는다면 그냥 여기에 나온 걸로만 보면 저는 사실 좀 에밀리 브렌트라는 인물은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자기의 하인이 죽는데 그렇게까지 큰 책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물음표긴 했어요 그 당시에 정확한 사건이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어서 뭔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책으로만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살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뭐지 해고했다고 자살이 된 건데 그게 그렇게 책임감이 있을 책임이 느껴져야 되는가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좀 이해되지 않나 그 시대에 내가 비혼으로 오랫동안 순결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 그랬는데 한여가 그냥 뭐 어디 가서 누구랑 잤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임신을 해서 왔어 그러면 사실 나는 너를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너를 데리고 있을 수 없겠다 라고 내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저도 확인했거든요 그 정도의 극단적인 도덕주의자 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약간 댓글 사건이랑도 약간 연관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어쨌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자신과 뭔가 가치관이 달라서 자기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고용할 수 없음을 통보한 거였는데 어쨌든 그 피고용인 피고용인이 자살을 하게 된 사건인데 이렇게까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고 물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나도 비슷한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에밀리 브렌트는 좀 이 정도까지는 사실 이 섬으로 불러올 필요가 있는 인물이 맞나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는 도희님의 생각 너무 궁금하네요 아 저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볼 건데 물어볼 건데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노처녀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 자체를 또 안 했을 것 같고 특히 여성들 여기 등장인물 중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해요 대놓고 위증을 했다든지 사람을 굶어죽게 놓고 도망쳤다든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베라 크레이슨이라는 교사도 보면 그냥 아기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말로 유도했다는 거 외에 특별히 행동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들은 얘기에 불과하고 방금 얘기하신 에밀리 브렌트도 너무나 그렇고 근데 되게 이 사람들이 좀 도드라질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도 봤을 때 바람난 내 와이프랑 바람난 부하를 위험한 곳으로 보냈다 아니 보낼 수 있죠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 중에 군인이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도끼로 뒷머리를 얻어맞을 정도의 일인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불쾌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이 불쾌함의 근원이 뭘까 되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전개해가는 건 우리한테 별로 낯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죄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정말 나쁜 놈들만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런 주인공 많잖아요 영화에서도 많고 근데 그러려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쁜 놈이라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좀 부족하다 애매하지 그러니까 뭔가 처단을 한다라는 그 범주에 들이기에 좀 애매한 인물들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판사가 범인일까 봐 저 왜냐하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정말 명작이라고 불리는 거고 멋있는 언니인 것 같고 다시 봐도 저 그냥 흔하게 듣기만 했는데 다시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와서 할 수 있길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판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결국 이 판사였고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난 반드시 살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환상적인 범죄라야 되고 나 정의감도 있고 살인을 하고 싶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의에 맞춰서 하겠다 와 진짜 무슨 이런 멍멍 소리가 그래서 저 사실 그걸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깔아놓은 판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난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롭게 여덟 명의 삶을 다 열 명의 삶을 다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판단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영리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 중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 자체를 잡아내는 설정이었으면 좀 더 정의를 저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정의감이 있고 변명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개소리고 그냥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고 되도 않는 정의감이다 너 봐라 이거 명백하게 네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끝내길 제가 되게 바랬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실 저는 그래서 좋았거든요 내가 이 사람 뭔가 요즘에 그런 추리소설은 이상하게 그렇게 범망 그러니까 이러한 모티브로 해서 많은 추리소설이 쓰여지는데 정말 범인이 살해하는 사람이 정말 범망을 피해서 정말 큰 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생겨서 뭔가 죄를 지었지만 이 범인을 약간 동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동정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뭔 개소리야 아 그러니까 범인에 대한 동정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오히려 뒤에 막 그런 찜찜함이 없다고 했어야 되나 저는 오히려 좀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판사가 범인일 거라는 예측을 처음부터 하셨나요? 전 아까 얘기했지만 쌍둥이가 있을 거라고 도윤님은 하신 것 같고 저 그런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범인이 판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저는 어릴 때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근데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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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내가 보면서 판사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못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에는 저는 판사가 범인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가 죽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어머 내 예측이 틀렸나 봐 그러면서 어 판사가 범인이 아니면 누구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죽음 메스턴 껄렁대고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 젊은 미남 돈도 많아 돈도 많아 그 앤서니 메스턴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청산가리를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공범이 있어가지고 공범이 의사인 줄 알았어 앤서니 메스턴이랑 공범인 의사가 짜고 범행을 저질러 나가는 그런 단계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마지막에 판사로 밝혀지니까 아 이게 뭔가 모르게 허무하기도 하고 어 맞아요 그리고 유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인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내가 설득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가볍게 아 그렇구나 어 이런 게 있구나 어 이런 밀실트릭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 되게 서운한 게 나는 그냥 이게 우리가 보드게임처럼 설정을 임무를 해놓고 추리해서 맞춰봐 이런 거랑 뭔가 제가 문학에 더 기대를 하나 봐요 뭔가 문학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인간한테 이렇게 대입을 해서 내가 못 보던 세상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즐거움이 저는 단순히 그냥 트릭으로 알아내고 이거보다는 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그러면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집중하는 게 분명히 그냥 범인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분명히 죄의 무게에 따라서 순서대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많이 오래 남아가지고 고통을 더 느끼라는 것도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데 인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꾸미면서 진짜 재미만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판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게 그래서 오히려 내가 불쾌감을 안 느끼고 이게 아니라 뭔가 진짜 게임 같은 측면방 강조한 소설 같은 느낌 들어서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런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게 이 판사에게 설득이 되느냐? 보는 독자들이? 설득되지는 않지 않아요? 설득은 안 되죠 이 판사에게? 오히려 야 너도 똑같아 너는 죄 없어? 내가 볼 땐 네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갖게 만드는 엔딩이었어요 저는 저도 있어요 근데 이 판사의 시각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너도 되게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판사가 곤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이 저질렀다고 설명되는 범죄가 사실은 다 작가가 구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이런 거 나쁘잖아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독자는 그거를 크게 반발하지 않으면서 저는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근데 저는 몇몇 부분에서는 어?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메가 더 장군 아니 나라도 내 와이프랑 바람난 놈은 저 멀리 사지로 보내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불법은 아니잖아 그럼요 전쟁 때였으니까 좀 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전쟁으로 보내느냐 덜 위험한 곳을 보내느냐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위험한 곳을 보내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한 사람의 내가 지금 보는 건 그 사람의 지금의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것들이 쌓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살인을 저질렀어 라고 법정에 데려와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걸 다 꺼내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 판사가 되게 얄미운 이유는 정말 단적으로 이 사람 그리고 어차피 결론이 정해져 있어 난 사람을 죽이고 싶어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이걸 꾸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쇄살인바들이 자기 변명을 할 때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한 거다 난 좋은 의도로 한 거다 그런데 사실은 내 손에 쥐일 수 있는 사람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포인트가 저한테는 안다고 안다고 저는 판사가 저는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는 소시오패스죠 맞아요 맞아요 본인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소시오패스 나는 한 건도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나오는 사건 이 사람이 유죄라고 판결했던 사건이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수많은 무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보면 교수형 판사라고 이미 닉네임이 붙었고 이런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단면만 보고 판단하고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가의 설정에 설득은 됐어요 그런데 작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원래 제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 한 명에 대해서 분명히 유죄로 의도를 했다 무죄를 알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죄명이 써졌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피해갈 수 있는 변명 거를 결국에 더 붙여줬어 명백하게 이 사람이 유죄라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오해받았을 뿐이지 이 판사는 진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걸로 마무리를 해줬잖아요 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래 느끼는 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명백하다라고 한 것도 어쨌든 판사의 판단인 거잖아요 판사의 주관적인 저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봤거든요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상 그런 이 뭐야 판사의 이상한 행적들을 서술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거짓이라는 거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작가는 작가의 의도가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기는 했는데 사실 뭐 소설의 묘미는 각자 다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들고 싶은 게 판사가 범인인 판사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제가 가벼운 순서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에는 충분히 동의가 됐나요 근데 일단 아까도 그 메가더 장군이나 에밀리 브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죽음을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초창기에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정말 살이 죽음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가담을 했다면 그거를 굳이 가볍고 무겁고를 따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은 들기는 들었고 그리고 베라 베라 클레이슨 이 제일 마지막에 죽었던 사람이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만큼이나 암스트롱의 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암스트롱의 죄 네 의사였던 암스트롱의 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술을 안 마시면 되는 건데 술이 취한 채로 집도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건 저는 정말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개인과외를 했던 애 중에 애가 할머니랑 살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거의 하질 않아요 낯선 사람한테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저하고도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만 하던 아이였는데 나중에 할머님이 저한테 이제 슬쩍 불러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게 정말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의사가 수혈을 할 때 혈액형을 잘못 고신 거예요 헐 그래서 이건 쇼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과실로 인정이 되질 않고 의사의 실수로 인정이 되질 않고 그냥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암스트롬체 나쁜 사람이었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면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기본 자기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잊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러와 탐정 저는 앤서니 네 저도 앤서니 메스턴 난 이 사람이 왜 1번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 사람 아 1번인지를 죽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은 어린 남매를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을 1도 느끼지 않아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이 없어 돈이면 다 돼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난폭운전을 해 맞아요 사람을 열어 또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해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난 사실 죄질이 되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 사람이 1번으로 죽었어 아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 판사라는 사람이 이 뒤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스터는 우리들 대부분이 지닌 도덕적 의무감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비도덕적이었다 이질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나 아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죄가 가볍다고 생각했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약간 그런 사람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인지능력 자체가 어린아이한테는 기대하는 수준이 어른이랑 다르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 젊은 남자 네스턴을 그런데 너무 관대하네요 너무 관대했죠 저도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1번인 이유를 잘 모르겠었고 그리고 저는 베라클레이슨이 마지막인 이유도 사실 조금 공감이 안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아가사 크리스티도 어쨌든 여자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여자한테 주는 잣대가 너무 엄격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교사라는 그 타이틀과 여성이라는 타이틀과 이 여성이라는 그러니까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야 될 여성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가 있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저는 근데 저는 이걸 장치로 봤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인물을 여자로 나는 잡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흔하게 남자 힘 좋은 혹은 총을 갖고 있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남자가 가장 최후의 인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하지만 베라를 끝까지 살렸어 나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게 좀 더 기회 기회를 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단순하게 봤어요 왜냐면 단순한 구조니까 맞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무게를 달아서 죄의 무게를 달아서 순서대로 죽이겠다는 그 전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베라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줬나 이유 납득이 안 됐었고 그렇게 무거운 죄였다고 하면서도 도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이런 식으로 죽이는데 자살하잖아요 자살하죠 도끼로 죽이는 것도 너무 못해 짓이었나 이런 생각 들고 결국에는 작가와 이 워그레이브 판사의 판단 1, 2, 3, 4, 5, 6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자살로 마무리한 게 아닌가 누가 죽이지 않더라도 아 나는 정말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만큼의 죄를 지었다 본인이 인정을 하는 캐릭터로 네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어쨌거나 마지막은 자살로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이 10명 중에 그만큼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 근데 베라는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물을 섬에 가면서 이렇게 물을 보면서 저 물을 보면서 그 아이를 떠올리고 생각했죠 휴고를 떠올리고 계속 그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 극심한 공포와 그리고 죄책감과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목을 멜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베라를 마지막에 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를 최근에 이걸 봤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베라가 죽는 장면에서 이게 원작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의자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위그레이브 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바둥바둥 의자가 아직 발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위그레이브 판사가 와서 의자를 치거든요 발로 결국엔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끝나네 약간 그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겠지? 개념상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알기로도 저 영화 나왔나요 이거? 나왔어요 나왔어요 줄거리 수정이 돼서 무죄인 인물이 있는 걸로 변경됐다고 제가 들었었고 그 무죄인 인물이 젊은 여자였으니까 아마 베라가 아니었을까 저는 싶은데 이 사람이 무죄이기 때문에 뭔가 판사가 내가 구성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구나 라는 단말마의 얘기를 하면서 죽는 걸로 줄거리가 바뀌었다고 제가 그렇지 않으면 저 요즘에는 설득력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과연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돼서 각색해서 나왔는지 이건 한번 제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니들이랑 얘기를 좀 나눌게요 이게 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게 밀실 추리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밀실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10명 중에 한 명 안에 들어갔어 이 섬에 갇혔어 난 무죄인가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만약에 나라면 갇혀서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비책이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혹시 책 읽으면서? 근데 일단 난 얘네들이 왜 자꾸 흩어지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흩어지는지 좀 같이 있어 우리가 바로 공포영화의 제1법칙이 왜 이렇게 흩어져 있냐 왜 자꾸 흩어져 아니 근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니까 얘가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있으면은 일단 누가 범인인지 빠져나가는 누군가가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면 아니라 그게 이제 은하님이 10명 모여있으면 가능한데 이제 은하도 있고 도이도 있고 여주도 있고 저도 있다 보니까 판사도 있고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모여있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설정이 섬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은 아니었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폭풍우가 불어와서 수영 등경을 키우실 거예요 아니 저는 문장이라도 떼서 떼목을 만들더라 어떻게든 캐스터어웨이 한 편 찍고 1. 몇 킬로 이랬던 것 같은데 1.6킬로 그쵸 근데 1.6킬로면 사실 갈 수 있긴 해 헤엄 쳐서 갈 수 있긴 해 바다를 나는 1.6킬로면 가능해 어떻게든 떼목 이렇게 휘적휘적해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우련들이라든 조우련이야 나도 일단 은하님은 어떻게든 섬을 탈출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언니들 만들어주세요 떼목 만들어주세요 도윤님 혹시 빛책 없어요? 내가 만약에 갇혀있다 빛책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당사자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 방식은 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면 저는 100% 오픈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내 절명이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신을 하니까 제가 마피아 게임일 때 시민이 때 주로 하는 얘기인데 100%를 다 오픈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민이야 살인범이 아니다 그리고 너도 이 중에 다수는 아니지 않냐 우리끼리 연합을 해야 된다 여기서 뭐라고 죄명이 써있고 그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난 어쨌거나 그 사건에 각각의 사건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뭔가 우리를 단죄하겠다고 하는 이런 짓거리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계속 어필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정의감에 타했기 때문에 그 누군지 모르는 살인범이 너 나에 대해서 정말 잘못 판단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죄책감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1분으로 죽을 것 같아요 1분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마피아 게임은 마피아가 나를 1분으로 죽이면 마피아가 이기지만 내가 몇 명한테라도 신뢰감을 얻어서 그 사안비를 한 무리가 되면 절대 안 죽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든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각각에서도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3명이 도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나는 설득당이 나 같은 사람들은 설득당이 난 진짜 아니야 그리고 맥주를 딱 마시는 순간 형상가리로 근데 저도 그게 가장 맞아요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어쨌든 나를 오픈하고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다 오픈하고 네가 오픈하고 다 꺼내봐라 도대체 어디서 이것도 잘못된 건가 그래서 각자의 제목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나랑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나는 오픈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과연 나한테 오픈을 할까라는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오픈을 할 자신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도 오픈을 진짜 할까 난 이 사람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친구들한테 그렇게 오픈을 하는데 이거는 친구가 나를 알고 내가 그 친구를 알았을 때 그 뭐야 서로의 그 쌓여있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제목에 대한 걸 이미 들었는데 내가 내 거를 오픈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픈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첫 번째로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나도 나 은하님 옆에서 같이 같이 이렇게 할 것 같아 같이 1.6키로 뺏몹을 만들어서 일단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뺏몹 만들어서 탈출하자 뭐 그냥 그 원목으로 된 테이블이라도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아 정말 참 이렇게 다른 언니들이라니 매력있다 여기 사실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세네 인물들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됐는데 혹시 언니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금 얘기했던 인물들 포함해서도 좋고요 혹은 그 등장인물에 대한 사연을 좀 하나씩 꼽자면 어떤 인물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주었던 베라 클레인슨 그 여자의 죽음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아무래도 뭐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쪼는 맛이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마지막에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초의 목매모 죽나요? 죽음이요? 이미 이미 밧줄이 내려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베라 클레인슨의 방에 천장에 이상한 갈코리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약간 샹들리에 같은 거를 걸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어느 날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10명의 인디안 소년이라는 노래 그 가사말을 보고 나서 마지막 사람이 어쨌든 목매어 죽는다는 게 나왔는데 아마 그거에서 뭔가 자기가 뭔가 계속 죄책감이 있었는지 그 갈코리를 계속 어느 순간부터 눈에 그게 띄었는데 사람이 죽어가면서부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해변가에서 롬바드랑 같이 있다가 롬바드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나서 자기가 자기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갈코리에 줄이 매달려 있던 거죠 박줄이 매달려 있었어요 물미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미욕에 매달릴 수도 있죠 상상은 언제든 물미욕이 자꾸 이렇게 얼굴을 때려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굉장히 인상 깊다 도희님은요? 네 뭐 더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증자임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죽음에 대해서는 이 판사가 자기 죽음을 가장 정교하게 꾸몄어야 되니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고 그 부분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식이 아니라 자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는 환상적인 범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 활용 정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까지 만든 건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범죄 연구하신 분이 TV에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쇄살인범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더니 마지막에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살인 충동이 점점점 그래서 마지막에 자살이 자기 자신을 죽인 거다 나밖에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수정 박사가 얘기했었어요 아 이수정 박사가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걸 보면 진짜 참 끔찍하다 아무리 내가 활용 정정으로 환상적인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렇게 게임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끔찍했습니다 소시오패스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숨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기 병 때문에 아 그랬었나요? 네 네 네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아마 마음을 먹고서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아휴 뭐 워낙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죽음은 로저스 부인 너무 심약했어 너무 바로 이분은 갑자기 잠이 들었다가 돌아가셨어 아니 근데 부부가 간병인을 사망하는데 일조를 했다 약을 숨겨서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남편이 부인을 설득했을지 부인의 남편을 설득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왜 부인은 2번이고 남편은 4번이에요 너무나 자기적이다 남편이 부인을 설득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부인은 심약하니 수면주로 그냥 죽인 거고 남편 4번째를 죽인 거잖아요 잔인하게 자기적이다 네 자 우리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책에 대한 한 줄평도 같이 좀 나눠봅시다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엉성한 게 있긴 있어요 엉성한 부분 이런 설정들이나 이런 게 조금 엉성하고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당시에는 법 읽고 약간 도덕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읽었을 때 되게 재밌게 흡입력이 잘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한 줄평은 클래식은 영원하다 아 클래식은 영원하다 고전은 영원하다 유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추리소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깊은 생각할 필요 없이 편하게 몰입력 있게 읽기에 되게 괜찮았고 생각보다 추리소설이 봄과 잘 어울리는구나 봄과 잘 어울려요? 연인에게 느낄 수 없는 쪼는 맛? 잠깐만 괜찮다 연인에게 쪼는 맛을 느낀단 말이야? 쪼는 맛? 일단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기대한 느낌은 굉장히 달랐는데 의외로 그 영화 소우 시리즈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사실 전제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거야 이러면서 넌 어차피 네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잖아 넌 살인자잖아 넌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모아놓고 극도의 공포를 주면서 너를 위해서 너한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신선했지만 갈수록 어떻게 하면 얘한테 잔인하게 이렇게 트릭트릭을 짜가지고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서 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좋아하던 사람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결국에는 저는 그거 같아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목숨은 네 자신의 것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발 되지도 않는 어떤 얘기를 붙이든지 간에 좀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되게 내가 강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고요 너나 잘 사세요 제발 목숨 갖고 하는 거는 너만의 제가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그 세븐 아세요? 아 맞아요 일곱 가지 죄악이라고 하면서 한 명씩 죽이잖아요 케빈 스페이스 남았던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여자를 죽이잖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 제발 네 목숨만 네 맘대로 해라 얘기를 하고 싶고 저의 한 줄 평은 머리를 대비고 소문난 잔치가 좀 오래됐으면 굳이 기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이름의 작가가 궁금하다면 이 책으로 시작해도 좋겠다 저도 워낙 명성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작가인데 접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저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소박한 한 줄 평이고요 네 추리 소설의 여왕이자 멋진 언니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작품으로 한 시간 꽉 채웠는데 다음 시간은 더욱 기대되는 추리 영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라이언 존슨 감독의 나이브즈 아웃인데요 많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영화 나이브즈 아웃으로 다음 주 금요일 살롱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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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